배달 음식을 주문했다가 채소의 상태가 안 좋아 리뷰를 작성한 네티즌이 억울하게 리뷰 게시가 중지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 A씨는 햄버거를 배달 주문해 먹다가 안에 들어있던 양상추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A씨가 함께 첨부한 사진을 보면 양상추가 갈색으로 변해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파릇파릇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시들한 양상추 한 장이 소스와 함께 올려져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A씨는 상추가 아니라 시래기 넣은 줄 알았다며 어떻게 이런 걸 넣을 수가 있냐, 햄버거 3개 시켰는데 다 저런 상태다라고 리뷰를 통해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해당 리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업체 측으로부터 신고당해 게시가 중지됐다고 하는데요. 업주는 양상추의 갈변은 1시간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양상추의 겉상추에 해당하는 부분은 초록색 얇은 잎이라 열해 더 빠르게 갈변된다고 설명하며, 해당 리뷰는 매장에 금전적에 손해를 줄 수 있어 리뷰 중단을 요청합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A씨는 업주가 사과는커녕 명예훼손으로 신고해서 리뷰 중지가 됐다며, 이게 맞냐라고 토로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갈변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럼 이때까지 다른 햄버거 집에서 시킨 초록색 양상추는 뭐냐, 그냥 양상추 얼렸다가 녹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배달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 리뷰 중 음식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차단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